3기 신도시, 신도시 입주, GTX 개통이 서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셨고 성수동 요즘 핫하다 보니까 레미콘 이전하고 또 서울숲 개발 계획, 성수동 상업 부동산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레미콘 부지가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다 한강에 붙어있네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성공 가능하냐 완료할 시기 그 다음에 서부 이촌동의 아파트를 사냐, 갖고 있냐, 파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김효성 위원님께서 답변 주시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상당히 개발 계획에 관심이 많고 모니터링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3기 신도시랑 GTX 개통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감을 조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사실 신도시를 하나 이렇게 한꺼번에 다섯 개 지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남이랑 남양주, 인천, 계양, 부천 그리고 고향, 창릉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완전히 지금 토지 보상이 끝난 데가 하남이라고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거의 협의가 됐지만 지작물에 대한 부분이나 영업권 이런 거에 대한 건 아직 협의가 남아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직 모든 지구가 지금 토지 보상 자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입주까지는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TX 역시 지금 A노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착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 모든 개발 계획, GTX 자체가 3기 신도시 때문에 나온 교통 계획이잖아요. 좀 길게 보시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된다면 서울에 붙어있는 외곽 지역들, 그 지역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 고향향동이라고 거기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서울 지역이 DMC 지역 이런 데가 있었어요. 향동지구는 가격이 13억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DMC 있는 구축들은 한 8억 9억 이렇게 좀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붙어있고 GTX까지 개통이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 신축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붙어있는 지역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반면에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전히 지금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서울 도심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경고할 수 있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지금 성수동이랑 용산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가장 서울에서 유망 지역이라고 물어본다면 이 두 지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다가 지금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다시 조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인데 일단 성수동, 삼표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 때는 이게 공원이나 여러 가지 박물관 이런 것들로 개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지금 50층 정도 고층으로 문화나 상업이나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부지가 원래는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50층 높이로 짓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수동은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물론 주택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업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지금 대로변 기준으로는 거의 평당 1억 5천에서 2억 정도까지 효과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삼표레미콘 부지에 개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완공이 된다면 성수동이 강남 못지않는 그런 상업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굉장히 오래된 소재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당연히 될 텐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3기 신도시부터 개발 계획들이 빠르게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관련된 금리라든가 아니면 공사비 같은 이런 요건들 때문에 개발 계획은 굉장히 좋지만 이게 빠른 실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거시경제적인 변수에 따라서 완료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완전히 완료가 된다면 당연히 용산이라면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고 국제업무지구면 여러 가지 업무지구부터 주거지역까지 다 한 곳에서 해결이 되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입지라서 지금 보시고 있는 말씀해 주신 입지들이 굉장히 좀 개발 여전히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서부이촌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가 한강매선이나 대표적인 용산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까 정보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어서 실수요제 아니면 매입이 어렵긴 한데 만약에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이라면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약에 지금 해제가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긴 하지만 올해 안에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더 떨어질 거라는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좀 지켜보시다가 빨리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조금 거래량이 늘어난다. 효과가 조금 내려가고 있다. 이런 시기를 한번 잡으셔서 매수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용산은 과거에 왜 실패인지를 반출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민간 주도로 삼성물산까지 들어가서 개발을 했었는데 결국은 자금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게 지금 무산된 경험들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똑같이 답습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일단 초기에 한 2조 원가량을 공공자금으로 일단 조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성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민간 쪽에 의뢰를 할 예정이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다만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 여건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아예 무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서울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진행된다 정도에서 용산을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용산에는 지금 청와대도 이전을 했습니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밑으로 해서 용산 링크라는 것들이 하나 조성이 돼요. 그래서 용산 역세권 중심으로 지하로 코엑스 같은 쇼핑몰들이 지금 구축될 예정이 있으니까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입지적인 여건상 사실은 공급이 많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용산 공원은 별도로 보더라도 상당히 미래가치는 높은 지역이다. 앞으로도 사실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도에서 보시면 되고요. 용산 쪽이 지금 평당 한 5천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 쪽은 평당 한 7천에서 8천 정도 하거든요. 용산은 따라는 가는 지역이다 정도로 보시면 사실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서울 쪽에서는 가장 유효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